오늘은 7번 드보라데에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어 어 예 뜨뜨뜨보라카 빠빠 바라게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왁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왁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 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어 어 예 뜨뜨뜨보라카 빠빠 바라게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왁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왁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 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어 어 예 뜨뜨뜨보라카 빠빠 바라게게 이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왁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왁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 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어 어 예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봤는데요 다음주에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